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외전으로 조선의 왕비를 배출한 가문과 사연많은 왕비들 총정리 편입니다. 조선의 왕비를 배출한 가문은 뜻밖의 청주한씨가 6명으로 1위를 차지하며 이어 파평윤씨가 5명으로 2위, 여흥민씨가 4명으로 3위, 청송심씨, 경주김씨, 신안동김씨가 3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청주한씨는 한국의 최고의 역사를 지닌 이른바 삼한갑족인데 삼한갑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최고 으뜸가는 시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왕비들의 외척이야기에서는 청주한씨가 잘 등장하지 않아 1위가 의외인데 태조, 덕종, 예종, 성종 등 초기에 주로 왕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근성씨 중 이씨가 없는데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건국된 나라인 조선은 왕관은 물론 사대부 일반중인층에서도 동성동본간의 홀례를 터부시했기 때문입니다. 왕조 초기에 정통성 강화 목적으로 근친혼이 장려되었던 고려왕실과 정반대인 세민대 세종시절 본관이 다르더라도 성씨가 같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란 국씨가 내려졌습니다. 그 때문에 세자인 문종의 홀례부터는 오야리씨 성을 쓰는 규수는 아예 심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며 이 불문율은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지켜졌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왕비 중 이씨는 추존된 왕인 목조의 효공왕후 이씨와 본래 일본인이나 남편의 성씨를 따른 흔히 이방자로 불리는 일본여인 자행비 둘뿐으로 그나마 자행비는 세자빈입니다. 추존왕비가 무척 많은데 이들을 제외하면 조선 건국 후 최초의 왕비는 신덕왕후 강씨, 최후의 왕비는 순정효왕후 윤씨인데 순정효왕후 윤씨는 생존한 상태에서 황후로 즉위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왕세자나 왕세손빈에서 왕비, 왕대비가 된 왕비는 정종비 정한왕후, 태종비 원경왕후, 인종비 인성왕후, 효종비 인선왕후, 현종비 명성왕후, 경종비 선희왕후, 정조비 효위왕후, 순종비 순정효왕후입니다. 혼인 당시 남편과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왕비는 정순왕후 김씨로 남편인 영조와 51세 차이였으며 자식을 가장 많이 낳은 왕비는 원경왕후 민씨로 7남 5녀의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장남, 차남, 삼남은 군부인 시절 낳았으나 모두 일찍 죽었고 5년은 7남인 성령대군이 태어나고 7년 후에 낳은 딸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원경왕후의 며느리이기도 한 소원왕후 심씨로 8남 2녀로 10명을 낳았고 효종의 비인선왕후 장씨도 3남 7녀로 10명을 낳았습니다. 추존왕후를 뺀 41명의 조선왕비들 중 의외로 아들을 3명 이상 낳은 왕비들이 적어 10명에 불과한데 그나마 아기때나 혼인하기도 전에 죽어 봉군되지 못한 왕자들을 제외하면 8명밖에 없습니다. 10명은 태조비 신의왕후 태종비 원경왕후 세종비 소원왕후 성종비 폐비윤씨 연산군비 폐비신씨 광해군비 폐비유씨 원종비 인원왕후 인조비 인혈왕후 표종비 인선왕후 고종비 명성왕후입니다. 수렴청정 경험이 있는 왕비는 세조비 정의왕후 중종비 문정왕후 명종비 인순왕후 영조비 정순왕후 순조비 순원왕후 입종비이자 한종의 모후신정왕후 조씨가 있습니다. 조선을 떠나서 해외에 나간 경험이 있는 왕비는 공식적으로는 대군 모인 시절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간 적이 있는 표종비 인선왕후가 유일합니다. 중전이 된 뒤 폐출되었다가 생존한 상태에서 복위한 왕비는 숙종비 인현왕후 민씨가 유일하며 그 외에 폐출된 왕비 중 복권된 케이스는 모두 죽은 뒤에 추존된 형태입니다. 중전이나 세자빈으로 간택된 게 아니라 후궁이나 국녀신분이었다 격상된 왕비로는 문종비 현덕왕후 예종비 안순왕후 성종비 폐비윤씨와 정연왕후 중종비 장경왕후와 장희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희빈은 유일하게 간택후궁도 아니라서 국녀에서 후궁 왕비의 단계를 거쳤는데 장희빈 이후 숙종이 후궁의 중전격상을 원천금지하면서 후궁 출신 왕비는 없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된 인물은 헌종의 첫 번째 왕비 효연왕후로 10살의 왕비가 되었는데 가장 어린 나이인 16세에 사망한 왕비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알려지거나 일부분만 알려진 왕비들을 보면 덕종의 왕비 소예왕후는 한숙덕 성종의 이계비 정연왕후는 윤창년 광해군의 왕비문성군부인 유엑스형이 있습니다. 광해군의 왕비문성군부인은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큰언니와 작은언니의 이름이 오경 중형이고 여동생 이름이 소형이라 애응자로 끝나는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비슷하게 원종의 왕비 인원왕후는 구엑스완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조엑스임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 김엑스외로 이름의 일부만 알려져 있습니다. 선원록에 의하면 인원왕후는 자매 이름이 경환 효환 정환 장환 신환이며 장렬왕후는 소임과 종임 인경왕후는 한예와 복희였습니다. 특이한 이력이 있는 왕비들을 살펴보면 우선 태조의 부인인 신덕고왕후 강씨는 조선왕조 최초의 왕비이지만 사후 태종에 의해 후궁으로 격화되었다 현종 때 복권되었습니다. 정종의 부인인 정환왕후 김씨는 얼떨결의 조선왕조 최초의 왕대비라는 타이틀을 얻은 왕비죠. 문종의 부인인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의 모후인데 세자빈 시절에 죽어 문종 즉위 후주존되었고 세조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중종 때 복위가 되었습니다. 단종의 부인인 정순왕후 송씨는 사상초유로 왕대비에서 폐출된 왕비로 폐비 이후 가장 오래 생존했으며 숙종 때 복위 되었습니다. 세조의 부인인 정의왕후 윤씨는 조선왕조 최초의 수령청정을 한 왕비로 윤혁필의 대고모 윤지임의 진대고모가 됩니다. 세조의 적장자로 덕종으로 추조된 의경세자의 부인인 소예왕후 한씨는 성종의 모후로 성종 즉위 후 왕대비로 격상되었습니다. 예종의 부인인 장순왕후 한씨는 인성대군의 모후로 세자빈 시절 사망했으나 예종 즉위 후 추존되었습니다. 연산군의 부인인 거창군부인 신씨는 중종반정으로 폐위가 된 왕비입니다. 중종의 부인인 단경왕후 신씨는 7일의 왕비로 널리 알려졌는데 최단기간제의 왕비이며 거창군부인의 진료로 영조 때 복위 되었습니다. 중종의 부인인 문정왕후 윤씨는 명종의 모후로 명종초수령청정을 한 왕비입니다. 명종의 부인인 인순왕후 심씨는 순회세자의 모후로 선조초기에 7개월이란 짧은 기간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광해군의 부인인 문성군부인 유씨는 인조반정으로 남편과 함께 폐위가 되었습니다. 추존왕인 원종의 부인인 인원왕후 구씨는 인조의 모후로 인조반정으로 남편과 같이 추존되었습니다. 표종의 부인인 인선왕후 장씨는 호란때 청나라의 볼모로 가서 유일하게 외국 생활을 했던 왕비가 됩니다. 숙종의 부인인 인현왕후 민씨는 잘 알려진 것처럼 폐위가 되었다가 생전에 복이 된 유일한 왕비입니다. 장희빈으로 더 알려진 숙종의 부인인 옥산부대빈 장씨는 경종의 모후로 한때 왕비였다가 다시 강등된 왕비이며 일반 국녀부터 시작해서 왕비가 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경종의 부인인 단위왕후 심씨는 세자빈 시절 사망했지만 경종 직위 후 추존된 왕비입니다. 영조의 부인인 정성왕후 서씨는 33년으로 가장 오랜 기간 제의한 왕비입니다. 영조의 부인인 정순왕후 김씨는 순조 초기에 수렴창정을 하면서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포문을 연 왕비입니다. 해경궁홍씨로 널리 알려진 추존왕 장조의 부인인 환경의왕후 홍씨는 정조의 모후로 남편과 함께 추존된 왕비입니다. 순조의 부인인 순원숙 황후 김씨는 헌종의 아버지로 추존되는 문조의 모후로 헌종 철종 초수렴 창정을 했습니다. 추존왕인 문조의 부인인 신정익 황후 조씨는 헌종의 모후로 고종 초수렴 창정을 했으며 83세로 최장수 왕비인데 조선왕조 마지막 대왕대비입니다. 헌종의 부인인 효정성왕후 홈씨는 조선왕조 마지막 왕대비이며 대한제국의 유일한 황태우입니다. 철종의 부인인 철인장왕후 김씨는 조선왕조 마지막 대비입니다. 고종의 부인인 명성태왕후 민씨는 을미사변때 일본에 의해 시해를 당한 왕비입니다. 순종의 부인인 숙명효왕후 민씨는 대한제국의 최초의 황태자비인데 태자비 시절에 사망해 순종 즉위 후 추존된 왕비입니다. 순종의 부인인 순정효왕후 윤씨는 조선왕조 마지막 왕비이며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입니다. 마지막으로 왕비에 넣을 수는 없지만 리민태자의 부인인 자행비 이씨는 일본 나시모토노미아 모리마사 왕의 딸인 일본왕족 출신입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외전으로 조선의 왕비를 배출한 가문과 사연 많은 왕비들 총정리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